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평당 200만원대 국내 최저가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17평에서 26평 3룸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갈치낚시로 유명한 바닷가 인접으로 낚시와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별장으로 그리고 초등학교와 대학교 산업단지와 강공서가 가까이 인접해 있어 실거주로도 매우 좋은 전세대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는 매우 저렴한 분양가로 500만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요.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자분들이라면 10% 이상의 임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아주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 매물입니다. 타입별 분양가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17평형 4,990만원, 21평형 7,300만원, 24평형 7,500만원, 26평형은 8,300만원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목포에 위치한 대양동 하이펠레스 아파트는요.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에 위치해 있구요. 지상 최고 15층 규모 9개동 95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로는 전용면적 39에서 59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0년도에 중공이 완료가 되어 최근까지 임대로 사용하다가 최근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 아파트이며 모든 타입이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무조건 1%이고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가에서 제외되는 매물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지환경으로는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는 대형 식자재마트가 위치해 있구요. 단지 내에는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상가에는 우체국, 식당, 카페, 세탁소, 학원 등에 다수의 상권이 매우 잘 형성이 되어 있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구요. 그리고 10분이면 목포시청, 전남도청, 버스터미널, 병원, 롯데아울렛,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중심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으로는요. 단지 가까이에는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소문이 난 삼양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쪽까지 이 셔틀버스가 운행 중에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목포중앙고등학교와 전남예술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아파트 단지 5분 거리에는 갈치낚시로 유명한 바닷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낚시 또는 캠핑 등의 취미활동도 편안하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구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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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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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